3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오늘 날씨는 어때요? 건조해요. 2번 투안씨 고향은 서울하고 비슷해요? 아니요. 서울보다 인구가 적어서 훨씬 조용해요. 3번 서울은 교통이 편리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오늘 최고 기온은 몇 도예요? 5번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3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양파입니다. 2. 당근입니다. 3. 감자입니다. 4. 생선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생선을 굽습니다. 2. 생선을 튀깁니다. 3. 생선을 삼습니다. 4. 생선을 복습니다. 3에서 5번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수피카시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4번 4번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김치를 볶으세요. 그리고 물을 넣고 끓이면 돼요. 5번 수진씨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보통 뭘 먹어요? 저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자주 먹어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삼계탕도 먹어요. 삼십삼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투안씨는 설날 연휴에 뭐 했어요? 친구 집에 가서 어른들께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었어요. 2번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보통 뭐 해요?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례도 지내요. 3번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미영씨, 이제 곧 추석인데 언제 고향에 내려가요?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내려갈 거예요. 왜요? 추석에도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일은 안 하는데 고향에 가는 기차표가 없어요. 아, 그럼 우리 추석 연휴에 만날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3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1번 지훈씨, 정말 멋있네요. 결혼 축하해요. 2번 다음 주 토요일이 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3번 3번 건우씨, 한국에서는 돌잔치 때 뭐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소식 들었어요? 현석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이요? 현석씨가 많이 힘들겠네요. 오늘 저녁에 리안씨하고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네, 오늘 저녁에 같이 가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럼 집에 가서 까만색 옷을 입고 올게요. 3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리안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좋아해요? 2번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3번 투안씨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네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투안씨, 이제 곧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같이 볼래요? 네, 좋아요. 투안씨도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그럼요. 한국 노래를 자주 들어요. 그럼 우리 토요일에 같이 콘서트 보러 갈래요? 좋아요. 저도 콘서트에 가보고 싶었어요. 3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1 작업복을 입었네요. 2 작업을 시작했네요. 3 작업을 하고 있네요. 4 작업장에 들어갔네요. 2번 1 단추를 잠그고 있어요. 2 지퍼를 올리고 있어요. 3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4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잠깐만요. 작업할 때는 작업복에 지퍼를 꼭 올려야 해요. 4번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투안씨, 왜 작업복 단추를 안 잠갔어요? 너무 더워서 좀 풀었어요. 더워도 작업복 단추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얼른 잠그세요. 3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밤에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2번 2번 난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3번 네, 그럼 부탁해요. 저는 얼른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올게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기숙사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 신경 좀 써주세요. 규칙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꼭 지켜주세요. 먼저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외부인을 기숙사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실 이용 시간은 밤 10시까지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3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상사입니다. 2. 동료입니다. 3. 위사람입니다. 4. 부하 직원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때리고 있습니다. 2. 화를 내고 있습니다. 3.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4.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4번 직장 분위기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투알씨 회사는 어때요? 동료들이 너무 좋아요.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편이에요. 정말 부럽네요. 3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오늘 뭐해요? 1. 등산을 해요. 2. 수영을 해요. 3. 회식을 해요. 4. 환송을 해요.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2차에 가고 있습니다. 3.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4.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회식이 끝난 거예요? 4번 오늘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들었어요. 5번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단합대회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료들하고 많이 친해졌겠네요. 4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증인입니다. 2. 증거입니다. 3. 피해자입니다. 4. 가해자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2.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3. 성적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4. 신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강요하고 있습니다. 2. 신고하고 있습니다. 3.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표현하고 있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만일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십시오.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시고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정확하게 써놓아야 합니다. 4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밴딩기입니다. 2. 절단기입니다. 3. 용접기입니다. 4. 호이스트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르고 있습니다. 2. 용접하고 있습니다. 3. 못을 받고 있습니다. 4.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드라이버를 리한 씨한테 좀 갖다 주세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팬치로 철사를 구부리고 있어요. 팬치로 하면 힘드니까 플라이어로 해보세요. 이걸로 하면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4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지금 상자를 접고 있죠? 네, 지금 작업 중이에요. 2번 어떻게 하면 작동해요? 여기를 누르면 돼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4번 4번 상자 제작은 다 끝났어요? 5번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기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될 작업장이에요. 이건 리안씨가 사용할 밴딩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요? 네, 어제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해봤고요. 그럼 잘하시겠네요. 먼저 여기 있는 안전 스위치를 내린 후에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4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2번 상품을 포장해 놓았어요? 네, 포장해 놓았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상품은 모두 분류해 놓았어요? 4번 공사장에서 땅을 파는 작업이 끝났지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제 거푸집 설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철근 조립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조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강반장님은 콘크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강반장님, 레미코는 이미 들어왔지요? 4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폐수를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 폐수를 버리는 곳이에요. 2번 작업장이 더러워요.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네요. 3에서 4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번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사다리요? 저기에 있네요. 4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서 환기 하고 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오늘 교육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장 정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잘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잘 관리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4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경운기 입니다. 2 손수레 입니다. 3 콤바인 입니다. 4 트랙터 입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걸음을 주고 있습니다. 2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3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4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3 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밭에 물을 좀 줘야 하는데요. 창고에 호스가 없네요. 아 조금 전에 아주머니가 과수원에 물을 주려고 가지고 갔어요. 그래요? 물 주기 전에 밭에 잡초 좀 뽑을게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해요? 논에 농약을 좀 쳐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건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후에는 고구마밭에 가서 걸음을 좀 줄까요? 며칠 전에 줬으니까 걸음은 안 줘도 되고요. 대신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요새 벌레가 많아진 것 같은데 벌레도 좀 잡아주고요. 4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소를 길러요. 2 양을 길러요. 3 닭을 길러요. 4 돼지를 길러요. 2번 1 어선을 준비해요. 2 갈퀴를 준비해요. 3 통발을 준비해요. 4 그물을 준비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수피카 씨는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해요? 4번 집어등이 집어등이 어두운 것 같네요. 갈아야겠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양망기가 잘 돌아가지 않던데. 안 그래도 술이 맡겼으니까 곧 고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그물 엉킨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47과 EPS 토픽 듣기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줄자입니다. 2. 즉각자입니다. 3. 수평대입니다. 4. 도르래입니다.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출고 준비는 다 끝났어요? 3번 지금 누가 샌딩 작업을 하고 있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원목 원목 재단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죠? 아닙니다.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단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다른 분들보다 오래 걸려서 걱정 걱정 마세요. 아까 보니까 아주 잘 되었던데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48과 EPS 토픽 듣기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갈아요 2 깎아요 3 절단해요 4 찍어내요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밀링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3번 손가락이 배였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저는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프레스 기계는 좀 위험하지만 작동하는 방법을 잘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일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전에 저도 다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한순간 이었어요. 4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떨어져서 다쳤어요. 2번 보안경을 썼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잠깐만요.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4번 어? 안전장갑을 안꼈네요. 안전장갑을 안 끼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왜 귀마개를 안 하셨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시끄럽지만 귀마개를 하면 불편해서요. 그래도 그래도 여긴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귀마개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작업장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도 쓰는 게 좋아요. 네, 그럴게요. 아, 작업이 끝난 후에는 기계의 플러그도 빼서 정리해 놓으세요. 50과 EPS 토픽 듣기 1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기계를 정비하고 있어요.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미리 확인한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 3번 내일 뭐 할 거예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수진씨, 병원에는 웬일이에요? 건강검진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씨는요? 저는 검진 결과를 보러 왔어요. 그래요? 결과 잘 나왔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요.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건강에 신경을 못 써서 좀 걱정이 돼요. 50일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농업이요. 2. 어업이요. 3. 축산업이요. 4. 제조업이요.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문의하고 있습니다. 2. 신청하고 있습니다. 3. 접수하고 있습니다. 4. 신고하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번 어느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제조업이요. 4번 시험을 신청했는데요. 접수증을 보여주세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한국어 능력시험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5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언제입니까? 1번 근무 근무 시간입니다. 2번 휴식 시간입니다. 3번 계약 기간입니다. 4번 임금 지급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1. 면접을 봅니다. 2.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3.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4. 근무지를 배정받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요? 4번.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아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계약서는 잘 확인해 봤지? 응. 그런데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걱정이야. 그래? 보통은 기숙사가 제공이 되는데 이상하다. 5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한국에는 왜 오셨지요? 고용허가제로 일을 하러 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쪽에서 지문 등록해 주세요. 2번. 한국에 가면 바로 일을 해요? 아니요. 일하기 전에 한국어도 공부하고 업무도 배워요.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신청서하고 여권, 증명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세요. 5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번.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네. 이쪽에 앉으세요. 2번.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나와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그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4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이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네.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가입해야죠. 5번. 지난번에 치료받으신 후에도 계속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5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번. 이 금액이 제가 받는 월급이지요? 네. 총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실제로 받게 돼요. 2번. 이번 달에는 월급이 많네요? 네. 연장근무랑 야간근무가 많았거든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4번.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번 달에 월급 나왔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많네요. 휴일 근로수당이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5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번. 얼마 동안 병가를 내실 예정이에요? 5일이면 될 것 같아요. 2번. 임금을 받고 쉬는 날이 있다던데요? 네. 일주일의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데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아파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4번. 휴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번에 휴가 냈다면서요? 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요. 걱정이 많겠어요. 5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근무지를 바꾸고 싶은데요? 네. 서류는 이쪽에 제출하세요. 2번. 회사가 사정이 있어서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어요.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할 때 미리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4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고향에서 얼마 동안 있을 예정이에요? 2주 안에 돌아올 거예요. 5번. 계약 기간이 끝나서 옮긴 거예요? 아니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문을 닫았어요. 58과 EPS 토픽 듣기 1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기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하고 여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네. 접수되셨고요. 심사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2에서 3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최대 4년 10개월입니다. 3번. 체류 기간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네. 그럼 우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거기에서 취업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으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되니까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